와! 오늘 수고하셨습니다! 예! 마슈토이! 친구들, 안녕! 오늘은! 하! 우왕! 그렇죠! 됐다! 으악! 으악! 나는 뜨거운 음식! 나는 향한 음식! 아, 추워!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대결을 해볼 거예요! 뜨거운 음식이 더 맛있지! 뜨거운 음식이 더 맛있거든? 아니야! 아니야! 그럼 빨리 해보자! Let's play! 3, 2, 1 아, 차가워! 아, 차가워! 아이, 친구, 이거 진짜 차가워! 너무! ㅋㅋㅋㅋ 앗, 뜨거운 fate! 진짜 앗 뜨거워! 아 뜨거워! 아 뜨거워! 아 뜨거워! 나도 먹고 싶은데 아하!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! 네? 응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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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에 왔던 게 들어있을까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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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먹어볼까? 빨리 먹어봐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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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저거 같다 싫어 싫어 됐었죠 이번에는 뜨거운 꿀라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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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그로이거 그만하라 했잖아 이걸 또 뭘까요 맛있다 예이 맛있는 딸기 아이스크림 예이 나문바 먹으려네 예이 하나 둘 셋 야 우와 우와 이번에는 누가 맛있는거다 예이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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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게 좋은생각이 있어 으응 나에게 좋은생각이 있어 아이스크림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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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